네 5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증시가 마감이 됐는데요. 오전보다는 분위기가 훨씬 더 나아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지수 드디어 1900선을 다시 재탈환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도 오늘 분위기 좋았죠. 1.8% 상승하면서 마감됐습니다. 자세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 들어보도록 하죠. 하나투자증권 동대문지점 이태원 과장 그리고 코리아인베스트먼트 김성훈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태원 과장과 함께 코스피 마감시황부터 먼저 들어볼 텐데요. 지수가 1900선을 회복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전에 1872선까지 갔던 것과에 비하면 오늘 좀 좋은 흐름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우선 전일 다우지수가 100포인트 이상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간선물은 보합권에서 머무른 점은 아직도 외국인들의 매도 우려가 지속은 되는 모습이었는데 기분 좋게 기관의 매수에 힘입어서 기술적 반등을 성공하면서 1900선에서 기분 좋게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 미국 양적 완화 얘기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따가 수급 때 자세히 좀 더 알아보겠지만 신흥국에서의 자금 유치를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그로 인해서 브라질에서의 그러한 토빈세라고 그러죠. 금융거래소 철폐라든가 인도에서의 금리 동결 같은 부분은 신흥국에서 대응을 조금씩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오늘 시장을 말씀드리면 코스피 시장은 시작하자마자 말씀하신 대로 장중 10포인트 이상으로 하락을 하면서 보합권까지 머물렀지만 장 마감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늘리면서 약 17.53포인트 올라서 1900선에서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외국인은 오늘까지 매도를 지속했고요. 8일째 매도 지속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매도 강도는 삼성전자 그리고 시장에 봤을 때 지난주에 비해서 굉장히 약화된 모습은 특징인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면 삼성전자 계속적으로 저희에게 고통을 줬었는데 오늘 1.5% 약 2만 천원 상승하면서 지수 상승에 힘을 준 것 같습니다. 기타 삼성전자를 제외한 IT 종목들 SK하이닉스, LG전자 같은 종목이 4%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오늘 IT 그리고 자동차 업종 전차군단이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동차 업종 오늘 가장 많이 올랐는데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가 약 3% 후반 2%대로 오른 모습입니다. 최근 엔화 약세 국면이 진정되는 모습이고 그리고 작년 동기 대비해서 4월, 5월 판매대수 증가율이 예상보다 높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자동차 쪽 기관의 매수 그리고 연기금의 매수가 집중되면서 오늘 큰 폭으로 오른 모습이 직진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석유화학, 정유업종들 오늘 신저가 낸 종목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특히 SO1 같은 부분은 석유화학 주요 제품인 파라자일렌이라고 하죠. 이 부분에 공급 과대 같은 부분 때문에 실적 우려감으로 오늘 신저가를 낸 부분은 특징인 것 같습니다. 기타 경기 방어주 업종에서는 유통업종 중에서 흰세계나 현대홈쇼핑 같은 유통주들이 오늘 한 3에서 4% 정도 오른 점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 거래대금이 오늘도 한 3주 초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관망세 흐름 속에서 FOMC를 기점으로 하는 이런 반등 기대감도 좀 큰 모습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마감 동향 들어봤습니다. 일단 1900선을 의미상으로 지지하면서 마감이 된 것이 굉장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오늘 기관이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오후에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상승세로 마감이 됐는데 코스닥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코스닥 시장도 최근에 붙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죠. 먼저 글로벌 전반적인 시장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동남아시아권으로 들어왔던 외국인의 자금이 이탈이 됐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우리나라 역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외국인 자금, 올해 들어서 8조 원어치가 상당히 급속도로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들이 전반적으로 어디로 흘러가느냐? 미국과 더불어서 결국 현재는 중동쪽과 아프리카쪽으로 흘러간다는 얘기가 있고요. 최근에 카타르 증시, 아랍에미레이터나 그리고 중동 같은 이런 일부 주요 국가 내 증시를 보시기에는 우리나라 반대로 상당히 좋은 흐름이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글쎄요, 오늘장 코스피도 마찬가지, 코스닥도 마찬가지지만 반등에 성공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먼저 전제로 깔아두고서 여러분들께서 너무 희망을 가진 상태에서 증시를 바라보기보다는 아직까지는 리스크를 관리하시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5월 31일부터 단기간에 고점 대비 10% 이상 상당히 빠른 속도로 급락하는 부분이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지난주에 살짝 반등이 나오다가 오늘장 다시금 1.8% 외국인과 기간에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일단 반등이 나왔죠. 일단 업종별로 보시게 되면 딱히 특징 없음 없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에서 낙포 과대에 따른 반등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무너지면서 IT 섹터 역시 최근에 좀 붙임이 있었는데요. IT 섹터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반도체 장비주들, 오늘장 SK하이닉스가 좀 많이 4.27% 올라주었죠. 반도체 장비주들. 그리고 최근에 IT 섹터 내에서 그나마 좀 특징이라고 한다면 OLED 업종이 최근에 기관의 매수세가 집중이 되면서 SF 외에 덕사나이 메탈 그리고 APC 시스템 같은 종목들이 오늘장에서 좀 강하게 반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FPC이라던가 반도체 패키징 같은 종목들 그리고 LCD 업종 같은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추세를 되돌리는 것이 좀 쉽지 않아 보인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자의 갤럭시 S4의 판매 부진이 될 것이다, 뭐 아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좀 그와 관련해서 좀 낙보이 컸던 휴대폰 부품주들과 카메라 업종 없이 파트론과 IM, 자화전자 같은 종목들이 좀 오늘장에서 강하게 좀 낙보가 됐다는 반등도 나왔고요. 그리고 케이스 업체들 역시 유언컴텍과 인탑스, 신양 같은 종목들이 좀 역시나 낙보가 될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장 전반적으로 IT 섹터들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코스닥 섹터 내에서 또 봐야 될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엔터주인데요. 오늘장 SM이 9%, YG 엔터가 4% 정도 올랐습니다. 이들 업종 많이 떨어졌으니까 좀 반발 매수가 들어온 거다라고 좀 제한적으로 좀 이해를 하시는 것이 나아 보이고요. 그리고 또 바이오지약 섹터들을 보시게 되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상황이죠. 메디톡스, 시젠, 테라젠, 이텍스, 에스텍파마, 서울지약, 바이오톡스 등 같은 종목들이 2에서 3%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반등의 강도는 조금 미미하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지수 차트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루스는 단기적으로 낙폭과 대에 따른 반배 매수가 들어왔다 정도로만 다시 한 번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역시나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아직까지는 조금, 글쎄요, 추세를 되돌린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올라올 때마다 조금 비중을 축소하시라는 전략을 좀 먼저 서두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오늘의 반등도 기술적인 반등에 불과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시장이 오를 때마다 좀 비중 축소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좀 더 리스크 관리에 좋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